이태원 참사 아까 기자회견도 있었던데 그 얘기도 저희가 해보죠 200일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말 끝까지 책임진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됐고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도 시작이 됐지만 이게 어떻게 결과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유족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슬프고 화가 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태원 참사 추모 떨어졌습니다. 좀 이따 박정희 기자님 딜러 갖고 왔고요 지금 이분들이 지난주 월요일부터 200일 철학농성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농성하는 과정에 경찰이나 국민의힘에서 방해를 해가지고 서너 분의 유가족들이 쓰러지고 실신하는 비참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갈비뼈도 하나 부러지시고 그랬다고요 그것도 오마이티비에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저는 오마이티비에 고마운 게 여러분 이런 우리 국민들의 고통 현장 투쟁 현장에 우리 오마이티비가 빠짐없이 옵니다 물론 서울의 서울이나 팩트티비도 빠짐없이 오시고 너무 고마운데 그중에서 어쨌든 구독자 제일 많고 또 가장 기동적으로 열심히 해주신 우리 오마이티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그 소식을 듣고 수, 목, 금 3일 연속 농성장에 와서 농성도 하고 잠깐 하고 1인 시도하고 안정혁TV로 응원방송도 생명방송했습니다 갔더니 우리 종교인들 성직자분들 그 다음에 시민들 그 다음에 많은 유튜브들이 계속 유가족들을 옹호하고 계시더라고요 시민대책에도 저는 처음에 윤석열 군과 경찰이 이걸 계기로 정권 타도 투쟁에 나서는 세력이 있을 거다 하면서 이걸 예비해야 된다 이런 확답 문건을 만들었잖아요 그 문건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참사를 못 막은 것 때문에 고의로 고른 것도 아닌데 윤석열 퇴진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퇴진이 추모다라는 말은 그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그걸 북한이 민주노총에 질행을 내렸다는 또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거짓말을 발표했는데 그게 민주노총은 퇴진 투쟁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퇴진이 추모다는 그리고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구호입니다 같이 토론해서 그것도 참사가 발생한 한참 후에 왜냐하면 충분히 수십만 명 모일 게 예견 냈는데도 단 하나의 예방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전날 당일 이미 신고가 들어갔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그것만으로도 퇴진 사유가 될 정도로 엄중한데 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퇴진까지는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다인을 날리면이라고 조작하더니 참사를 사건으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그리고 근조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앞에 다 근조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 양해도 열사가 우리 근조 충호인데 이 근조를 못 쓰게 폐기하고 글씨 없는 것으로 그 다음에 분양소에 영정도 입회도 없는 걸 보면서 이건 정말 폐륜정권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당시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폐륜과 막말을 일삼으면서 국민의힘당 정치인들과 이상민과 한동훈과 그 다음에 윤석열 팬클럽 회장이란 구단체 자들이 놈들이 이거 보면서 진짜 몰아내야 된다 이 정권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을 거야 완전히 그리고 이런 사고가 생겨도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집밟을 생각만 하지 음해하고 폐륜적으로 방해할 생각만 하지 절대 협조하고 보호할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태진이 추모당국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실이 이번에 밝혀졌어요 자 누가 보기에도 서울시내 모든 인파나 인파관리, 병력관리의 책임자가 누구냐면요 한 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고 한 명은 김강호 서울경찰청장입니다 이게 실제 고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산서장은 오히려 용산 집무실을 보호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원들을 경호하고 그 다음에 집회를 막는 일은 정신이 없어요 규탄 집회든 타도 집회든 심지어 윤석열 찬양 집회든 그 부분에 집회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그날도 윤석열 태진패를 했었는데 삼각지에서 제가 8시 20분쯤 해산했어요 용산서장은 그거 막으려면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용산서장도 책임이 무겁지만 그 사람은 거기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날 이미 상황 보고받았고 당일 상황 보고받았고 본인이 병력 있냐고까지 물어봤던 거 서울시내 모든 경찰역 동원의 책임자이고 실질적인 서울시내 인파 집회관리의 총책임자인 서울경찰 김강호는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병력도 동원할 수 있었어요 김강호에 대해서 그래서 경찰과 일선검사 정치검찰이 장악한 일선검찰에서도 구속수사 필요로 돼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한동훈의 법무부와 이혼석의 대검에서 그걸 방해한 게 이번에 KBS 단독 보도로 특정 보도로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견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두 가지 때문에 구속영장도 심지어 기소도 못하게 하고 있대요 지금 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김강호가 구속이 되거나 최소한 불구속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김강호의 입을 주목해야 될 것이고 또 김강호가 구속됐다거나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국민들이 늘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이태원은 완전히 은폐하고 국민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분양서도 설치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청 앞 분양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겨우 설치했고 그런데 김강호가 구속되거나 기소되면 김강호는 윤석열, 이상민의 직계거든요 지금 윤희군 경찰청장보다도 더 충성파, 더 직계라는 평가를 받아요 원래 2인자인데 사실상 경찰이 지금 1인자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실제 당일 서울시내 모든 상황 책임은 윤희군에 있는 게 아니고 김강호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강호가 구속되거나 기소가 되면 윤석열, 이상민까지 책임 돈이 번질 거 아니에요 김강호를 임명하고 김강호의 총회를 보내주고 김강호의 수사를 방해한 윤석열, 한동훈, 이상민 그러니까 이상민까지 지금 헌법점에서 탄핵가 있는데 거기에 김강호까지 구속되면 안 돼 구정장을 한동훈과 이혼석이 나서서 구정장 청구를 못하게 한 겁니다 KBS 보도에 대검이 방해했다고 나옵니다 대검이 누가 방해합니까? 당연히 이혼석과 한동훈 라인이겠죠 당연히 윤석열, 정치검찰 라인이고요 그래서 그 책임론을 맡겨요 정권 핵심으로 정권 핵심으로 책임론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김강호에 대한 구속장 청구나 기소를 못하게 한 거예요 두 번째, 만약에 김강호가 기소가 되잖아요 구속이 되거나 김강호 입장에서도 자기만 책임을 뒤집어주면 입을 열겠죠 이번에 용산서장이 입을 열었더라고요 이미 6쯤에 김강호한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당일 그러니까 집회 전에 오늘 사상 힘든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집회된 이태훈이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김강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를 이미 받았어요 용산서장 최소한 보호를 했어요 오늘 가장 힘든 날 가장 버거운 날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알았으면 김강호 이러면 되잖아요 단 한마디였으면 여러분 단 한명도 안 죽었어요 진짜입니다 아 그래 용산서장 당신은 집회 삼각지까지 행진해 놓은 거랑 용산 지무실 앞에 집회하는 사람들 방어에 책임을 최선을 다해 내가 타 용산서 외의 병력들 서울경찰청 사내 기동단들 그다음에 빈집 지키고 서초동 빈집 지키고 있는 사저 지키고 있는 병력들 또 관저 빈집이라고 하게 됐잖아 아직 이사 안 갔으니까 한남동 관저 거기에 또 수백 명 있으니까 그중에 한 100명 정도 보내서 이태원은 교통정략계 보행질서 정략계 여러분 단 한마디만 이렇게 했으면 단 한명도 안 죽었습니다 159명이 죽을 리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강호 왜 일선 경찰하고 검사들이 김강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김강호와 모든 상황이 책임자이고 정책 최고 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과 이상민과 이 사람들이지만 실질적 권한으로서는 서울경찰청 책임자가 맞거든요 그런데 김강호가 보고도 받았고 본인이 전화까지 한 것도 확인됐잖아요 상황 어때? 괜찮아? 병력 있어? 이거 물어봤어요 참사 전에 그런데 아무 좋지 않아요 또 112 서울경찰청장실 안에는요 서울시내 인파가 모인 모든 CCTV가 다 있어요 또 112 상황실이 전날부터 얼마나 빗발쳤습니까 사람 너무 많다 압사당할 수도 있다 보고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치경찰 정치검찰이 장악한 검경인데도 김강호를 구속시켜야 된다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김강호가 그 책임농이 번지는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자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마약 드라이브를 걸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약 문제마저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놈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가증스러운 거짓말이 마약이 문재인 정부 탓이다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뭐 마약을 풀어주고 그랬습니까? 허용하기로 했습니까? 대마를 허용하기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전세사기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거예요 전세사기라는 건 기업형 임대주택 때문에 수백채 수천재를 거느리는 임대사업자가 등장한 건데 이건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본인들이 대입금으로 일종의 임대사업자도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만은 안 된다 그래야 임대사업자가 대거 들어와야 임대물건도 늘어날 것이고 임대사업자 특혜를 주면 4년간 8년 동안 쫓겨나지 않아서 임차인들 또 서민들 또 안정된다 2011년 10일 여러분 뉴스를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게 임대차 산법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대차 산법하고 전세사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생각해도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차 산법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차 산법은 뭐냐 뭐냐 지금 2년 살던 걸 4년 살게 해주는 거니까 오히려 전세사기범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아니죠 도움이 안 됐으면 안 됐지 쫓아내고 싶어도 사람 갈아서 임대차 임대를 올려서 갭투자하고 싶어도 또는 사기치고 싶어도 일단 박정우 셉전 안정우 셉전 들어오면 4년 동안 못 쫓아내니까 사기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죠 얼른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마약을 진단지 못하시다 코로나가 정치방역이었다 진짜 미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날 10시 반에 문자를 뿌렸잖아요 현장 마약 단속합니다 기자 여러분 취자로 오십시오 이건 팩트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한당원이 문서로 지시는 안 내렸겠죠 하지만 워낙 자기 집계잖아요 김강호가 구두나 또는 이심전심으로 야 경찰들도 좀 마약 단속 실적 좀 내봐 지금 마약 심각하잖아 우리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것을 좀 마약으로 눈도 좀 돌리고 나 마약 단속 잘해서 지지율도 좀 끌어올려보자 노조를 때려잡는 것처럼 이렇게 부당하게 노조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처럼 그래서 10시 반에 진짜 단속한다고 보도효과 뿌리고 문제가 뿌린 자들이에요 김강호 입장에서는 상황이 심각한데 병력을 투입하면 어떻게 되죠? 마약 단속이 실패하잖아요 병력 투입하면 싹 교통정리하고 경찰들이 돌아다녀 작년 재작년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죽이 되고 크기 일부가 마약을 먹고 밖에 쏟아져가지고 형님들 말하는 좀비처럼 다닐 수도 있고 이상 행동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영화나 드라마 안에서 나오잖아요 다큐멘터리 보면 뉴스에 그러면 그걸 딱 덮쳐가지고 봐라 마약이 이렇게 심각하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다 풀어줬기 때문이다 이러려고 했던 거잖아요 김강호가 만약에 그거 입을 열 수가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원하고 마약 단속이 줄여가고 그랬다 우리는 그래서 10시 반에 보도작권을 뿌린 거다 그리고 박희영 그때 뭐 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용산구청장? 무질서 현장을 SBS하고 같이 찍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맥상통하잖아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봐라 이 얼마나 무질서한 곳이냐 청공은 할로윈 없애라 그랬고 청공은 박희영 언론에서 SBS랑 현장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3시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경찰들은 마약 단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복을 50명까지 풀고 기자들한테 문자까지 뿌렸어요 그게 윤석열 한동원하고 교감했건 윤석열 한동원의 구두 지시를 받아왔고 했다 김가호 만일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이건 진짜로 마약 단속 실제 그래서 모양새를 위해서 정권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정치적 기획을 했고 공작을 했고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이주일 전부터 사상 최대 인파가 모일 거라는 건 충분히 예견됐고 실제로 일주일 전에 음식문화축제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렸고 이때 놀라서 근데 그건 용산구청이 안전요금 배치해갖고 하나도 사고 안 났고 그럼 똑같이 해야 되나 경찰은 공무원이 했어야죠 오세훈이든 김강호도 했어야 돼요 이상민이든 그건 다 상식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강호의 기소를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 돼 있어요 핵심이 김강호다 이상민이다 오세훈이다 근데 그중에 지금 이상민 탄핵이라도 가서 헌법지하면서 가있지만 오세훈하고 김강호는 쏙 빠져있어요 용산서장하고 용산경찰서 구속이라도 돼있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죠 왜? 오세훈하고 김강호는 실세거든요 이 정권에 그리고 괴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거나 조사받으면 정권 책임 되는 범죄거든요 심지어 마약 단속을 위해서 고의적으로 사태를 방치했다는 게 그런 의혹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김강호가 입을 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마약 단속 때문에 병력을 사복을 투입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고가 차마 설마 일어나진 않겠다고 안일하게 판단했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태원 참사 이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특별법이 제정되는지 봐야 되는 거고요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서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참사가 9년이 지났잖아요 세월호 참사 요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요가족들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요 길어지면 안 된다 오래 안에 해결해야 된다 그래야 빨리 가족들의 상처나 고통도 치유가 되고 돌아가신 분들의 억울함도 일부 풀리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본인들이 당했잖아요 박근혜 정권과 국민의원 폐리윤 세력으로부터 진상 방해, 진상 규명 방해를 당하고 정치 공작을 당하고 길어져서 군형이 돼버린 거예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오히려 초조해가지고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저한테도 전화하시고 안 진걸로서는 길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특별법 빨리 만들어서요 지금 특별검사, 특별조사단이 수산은 수사대로 조사대로 해서 대대적으로 그래서 아까 그 핵심이 그잖아요 예견 가능했고 예방 가능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않았는지 그다음에 당일에도 신고가 엄청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엉뚱하게 조치를 했고 구조는 제대로 한 건지 어떻게 윤석열이는 1박 1만에 나타나가지고 앞싸 내진탕이겠지 사퇴자면서 여기서 애들이 죽었어 그런 짓을 했는지 이거 다 조사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 모아주십시오 진짜 이때 저는 윤석열이 형권 퇴진투쟁에 올인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단 이것부터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당들 진짜 목숨 걸어주세요 들야자 아닙니까? 들판에 서있어라고 야당이거든요 영어로도 오포지티브 파티 반대하고 투쟁하는 정당이거든요 밤야에 야당이 아닙니다 밤에 타협하고 국민의힘하고 놀러다니고 대기업 관계를 만나서 골프나 치고 이런 야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골프장에 들냐가 아니에요 민중과 함께 들판에 촛불집회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노동자 서민들과 양해성 이런 양해동 열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들판에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들 많이 이 방송 보시잖아요 민당 지도부들 국회는 좀 혼 좀 더 내주십시오 지금 당신들 어디에 샀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